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이후 대학 통합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대와 부산교대 학생들의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. 4일 열린 간담회는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학생처와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생 45명과 부산교대생 35명 등 총 80명의 학생이 참석해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부산대와 부산교대 학생회 대표들은 앞으로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 간 공동축제 상호 수업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